침대 각이 또 안나와 환장하겠니 침대 또 누구 하나 여기서 자야겠는데? 누구 하나 저기서 자야겠는데? 제기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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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아이씨 너 피곤하고 저기한건 알겠는데 잠깐만 니가 이거좀 해줄래? 니가 이거 마저 하고 너도 내려와 내려와 문 열어 오픈 거래상인 거래상인 렛츠 맥딜 밴드가 되게 나무잡템은 없고 샷건 하나 팔게 샷건 하나 팔자고 권총만 있으면 될거 같은데 아이씨 팔게 없네 퓨알코올? 아 밴드 만들어야 돼 차라리 밴드를 하나 팔자 톱을 팔라고? 톱은 얘 안좋아해 나무 퓨알코올 아 창렬이다 얘 진짜 아 나 얘한테 딜해야되나? 어? 아 얘한테 이거 새야돼 이거? 치그네 뭐 갖고다니는것도 없어 오 오히려 질라타가 좀 거래능력이 좀 있지않을까? 질라타 아 한 맵에서 톱 톱 3개 이상? 일단은 컴포넌트를 차라리 좀 많이 아니다 야 하지 말자 당장 필요한게 뭐가 있지 근데? 술정제? 야채 야채 컴포넌트 좀 몇개 껴줘 이게 베스트일거 같애 뺀다나 팔고 야채 하나랑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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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파냐구요? 커피 안좋아한다니까 커피야 줘버릴까 그냥? 아 질라타! 질라타 뭐지? 잠깐만 기다려봐 질라타 뭐야? 설마 야 너도 너도 설마 스모크 아니겠.. 오 다행이네 다행이다 이제 아무것도 안하네 이렇게 하고 야채 하나랑 컴포 그 다음에 설탕 컴포 딜 가 이제 더이상 할거없어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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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만들어졌어? 아 애들이 빨리 좀 나가야되는데 미치겠네 야 로마는 거기다 아파 아 아 난리났다 난리났다 지금 삼중고야 삼중고 애들만 배고프고 지금 막 큰일났는데 지금 아리카를 일단 어떻게든 부활시켜야겠다 아 문 닫아야되는데 문 닫아야되는데 닫고왔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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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었구요 약도 먹어라 그냥 너 아프지참 너 아픈걸 깜빡했다 애들이 아파 죽을라 그러는다 오늘 상황이 너무 안좋아하던데 갑자기 여자가 와서 도움이 안돼 여자가 와서 침대 하나 만들었지 아파가지고 약 붕대 하나 들어갔지 기타 연주하면 뭐하냐 아무 쓸모도 없는데 극혐인데 이거 오늘 그냥 자야겠는데 나가지말고 호텔, 호텔 막혔네 게다가 호텔 막혔어 스나이퍼 정션 가야되나? 즐라타 써야겠다 브루노 가드 세우고 나머지 다 재우고 즐라타로 스나이퍼 정션을 가야될거 같애 그래 그게 나을거 같애 그럼 왔어봐 뭐 가져가야지 톱 두개 톱 두개 락픽 브루노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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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브루노 이틀째 잠 못잤다고? 하아 아리카를 가드로 세우고 브루노 재우고 어 스캡인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오는데 오는데 아무것도 안할순 없어 차라리 로마는 병원을 데려가라고? 아냐아냐 로마는 지금 약을 이미 매겨서 안돼 가자 스나이퍼 정션 가자 톱 두개랑 톱 두개 두개만 딱이었을거 같애 두개에다가 빠루한 자루 오케이 스나이퍼 정션 스나이퍼 정션 필요한게 뭐있지 여기 체크하기보다도 여기 체크하기보다도 깍끈 깍끈 아 깍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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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사해 무사한게 아니라 이미 얘기만 딱 들으면 돼 깍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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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슈 작업이 빨리해야돼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비중품 위주로 다 갖고와야돼요 투비 아마 하나 더 필요할텐데 애기 운다 애기 운다 자정 자정 깍끈 알아 이거 두 번째 오는거야 크루스 좀 그만둬 깍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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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두 번째 오는거라고 여기 깍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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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殡 자정 세 explains happy 빨리아 시간없죠 아 싫어한다 어 오케이 내려가 내려가 빨리 가 빨리 가 얘들아 빨리 가라 아이씨 어차피 알아서 오겠지? 알아서 오겠지? 그쵸? 알아서 올거야 알아서 올거야 템만 일단 빨빨빨 체크하고 아까 그거 뭐냐 뚫어놓은 곳 거기 체크해야겠어 뚫어놓은 곳 주얼리 다섯개인가 약 약하고 음식 먹을거 저기 림 빨리 빨리좀 네 식량 둘 넷 야채가 없네 야채가 아 아 아 애 좋아하는 아 그렇구나 아 아 아 이벤트라고 해봐야 2시 20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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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떠나 3시 4시에 가야돼 4시 안에는 가야돼 3시? 모르겠다 일단 이거 이거 아무거나 가져왔네 커피충 컵바나 버려 컴포넌트 나무... 모르겠다 일단 빼자 여기는 내가 봐도 보리스가 한 번 더 와야돼 여기는 보리스가 한 번 더 와야돼 3시 반 3시 반응 컴포 다이아나 빼자 컴포 여기 컴포 컴포 위주로 타자 아니아니아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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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다 4시 1시 반응 bé 1시 반응 1시 반응 1시 반응 알 smashing 2시 반응 없는데 issen 2시 반응 3시 반응 기어하나 개꿀 스캐빈지 해야죠 얘 더 아픈거 아니냐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얘 약 하나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아픈 건 알겠는데 털리진 않았고 다행이네 그래서 브루노 오케 살짝 아프네 얘도 보리스 다 나왔다 보리스 다 나왔고 음식 먹어 일단 음식 먹어 로만 어떻지 로만 로만 다 나왔고요 로만 이제 일해 로만 다 나왔어요 깔끔하게 깔끔하게 다 나왔고 요리하자 요리 요리 10개? 야채가 없긴하지만 야채가 더 귀하니까 쓰읍 하아 고기가 지금 있지 저거를 채집하면 다 한 번에 한 번에 만들어놓자 까짓거 여자 둘이 아프네 아 급겸이다 역시 아 도어가 도어가 우선이 아냐 도어는 나중이야돼 도어는 급하지 않아 라디오 확인 해야죠 아 나무 다섯개가 없어서 이거 업그를 못하네 아 씨 또 술도 술도 만들어야 돼 브루노가 할게 너무 많네 안 돼 보리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 나 로만이 난 제일 잘 치는거 같애 그죠 로만이 혹시 얘가 진짜 기타리스트 아니냐 로만이가 굉장히 잘하는데 로만이가 하려면 허브가 없죠 허브를 재배해야되고 필드가 몇개 남았지 필드가 몇개 남았지 필드가 다섯개 로만이 너의 기타 실력 보여줘 로만이 담배피는것만 아니면 딱 좋은데 담배를 펴가지고 저게 3 꼼꼼 걍 아 권종 팔아버리고 아 오케이 오케 오케 담았어요 으 흡 으 으 으 으 마르코는 죽었어요 마르코는 죽었어 기어가 48개가 있다고 지금? 락픽 준비해놔야겠다 락픽 4개 만들어놔야지 쇼알콜 없어서 술을 못만들고 애매하네 애매하네 락픽 만들자 두개? 두개 가도 되나? 한 번에 많이 만들어야지 아 미리 만들어놓자 편해보는거 아니니까 331 이제 여자애들만 딱 다 낳으면은 예 될거 같아요 여자애들만 낳으면 돼 고기는 뭐 음식은 10개 있으니까 당분간 충분하고 약도 충분하고 아 문 업그레이드 할까? 문 업그레이드 급하긴 급한건가 문 업그레이드 좀 그런데 아 업그레이드 하면은 헬멧 아 암호도 만들수있고 아 날로 업글 맞다 맞다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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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연료 일단 다 쓰고 네 말코가 늙으면 볼이 쐬다고요? 아 틀림 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의외로 그 애 아.. 애엄마가 잘하지 않을까? 저기.. 뭐냐.. 기타를 잘 치지 않을까? 의외로.. 혹시 모르잖아요? 음.. 일단은 아리카 잘 자게 하고요 둘 자고 로마는 가드에 스캐빈지 슬립 오케이 요렇게 하고 어! 슈퍼마켓 열렸다! 아 내가 군인이 점거하고 있을 것 같은데 슈퍼마켓 두번째 열린거 아냐? 아닌가? 내가 슈퍼마켓 처음 가는건가? 방금 뉴 뜨지 않았어? 뉴? 그치? 방금 뉴 떴.. 아니 내가 한번 갔었는데? 아닌가? 처음 가는거야? 아 그래? 로만 가자 로만 로만 갑니다 로만 스캐빈지 보리스 가드 세우고 오케? 음.. 음.. 크림 오케에.. 음.. 칼 한자로? 알았으 자 로마는 칼 한자로 들고 갑니다 이벤트 안되는데 빨리빨리빨리빨리 흐흐 내가 먼저 쉣 우리 좋은걸 못 잡았다니 헤이 유 빠루 안갖고 왔다 빠루 아아 없어 없어 그거 내가 다 털었어 한 번 더 와야겠다 슈퍼마켓 한 번 더 와야되겠어 꿀꿀꿀 꿀 찾아야되 꿀 안돼 안돼 저저저저저 옥상 옥상을 내가 한 번도 안가봤거든 옥상 가봐야될거같아 옥상에 뭐있었지 와 뺑디 썼네 어 뭔소리지 어? 문 닿았다 자 아래아래 문 땄어 아씨 당했다 아 별거 없네 아씨 별거 없네 아 이거 보리스 왔으면은 그냥 지나가면 싹 다 없어지는데 하필 로만이라 여기를 얘네들이 안갔을걸 켄조림 켄조림은 뭐지 아 별거 없어 아 이벤트 뜨지도 않네 로만으로 오면 뭐 뜬다그래가지고 말이 기대고 오면 뭐 뜨지도 않고 아 괜히 온 아 진짜 아 괜히 왔어 아 레알 괜히 왔어 어 저건 못열었네 이거 이건 못열었네 안열은거야 못열은거야 잠깐만 나 열 수 있거든요 쓰읍 쓰읍 에이 고기 하나 이거 뭐 목재가 빠지자 나무 5개? 다 비워야되 그러면은 나무 5개 들어갈 자리 없어 칼..칼 버리고 기어버리고 그럼 나무 2개 2개 4개 한자리 더 비워야되는데 나무 나무 가져가자 나무 나무가 근데 거의 없지않나? 나무가 아마 없을텐데 2시다 2시 벌써 칼은 다시 만들면 되니까 나무 하나? 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